마카롱 먹어볼게요 마카롱 먹방 한 번 봐 유튜브도 있었는데 제가 실무에도 못 보셔서 찾진 않지만 안녕하세요 티인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초대장을 받았... 오! 바타니바니 빠진다! 안녕하세요 티인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초대장을 받았는데요 짜잔 네이버에서 제품도 설명을 하고 초대해주세요 예쁘죠? 며칠 전에 퀵으로 초대장하고 마스크하고 마카롱을 보내주셨는데 마카롱은 제가 가보겠어요 안전히 위해서도 마스크를 적용하고 밥을 끼고 그럼 가볼까요? 안녕! 오! 도착! 언니 인사해주세요 안녕! 오랜탑이야 이제 이모예요 인소라네 짜잔 사진 찍고 들어왔어요 정말로 승차 짜잔 짜잔 대박 대박 뭐 먹지? 뭐 먹지? 그럼 선물 뜯어볼게요 가려버릴 아 잠깐 청장도 찍어봐 나 진짜 없는거니? 그 안에 스틱커들도 있어요 그게 마스크 테이프도 있어요 불편하고 볼펜은 예쁘네 심플한 거 간식 서비스 아 나 왜 못 먹고 싶다 반 나눠먹기 잘해 카롱 먹어볼게요 카롱 못 받았는데 맛있지 않나 카롱? 왜? 뭐지? 아니 뒤에 자꾸 거리적거리고 어떻게 잘해? 왜 모자이크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저희 모자이크 변경 소개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파이터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레이버 비트 측에서 만들어주셨어요 소통하고 거기에 대한 컨텐츠를 제작하고 월드라는 가상 행동관 내에서 유저들과 만나서 게임도 하고 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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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활동도 합니다 멋진 않지만 쌩이 님처럼 너무 패스해 진짜 신기하다 쌩이 님이 하고 있어요 진짜 똑같아요 캐릭터가 진짜 엄청 닮았어 귀여워 귀여워 앙이 형이 많이 아이고 아이고 센터보다 그녀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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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입이 안 돼요 뒤에 있는 파리경색도 콘텐츠에 맞게끔 녹색이 될든 블루 컬러가 될든 영상에 조인시킬 수 있는 걸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저희 눈 좀 뜨세요 나 왔어요. 설명이 끝났는데 제가 그것뿐이에요.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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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수고림을 어떻게 언니 봐야죠. 언니 네 앞에 영상 잘 보고 오셨네요. 이제 제가 직접 제페토를 해볼 시간입니다. 일단 제페토 이름은 이치윤 유튜브거든요. 근데 이치윤 유튜브를 검색했을 때 안 나와요. 계정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제 계정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제페토 코드를 검색하시면 한 번에 찾을 수 있어요. 제 제페토 코드는 YB2XQK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지금 여기 옆에 화면이 들어갈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움직일게요. 이쪽으로. 아니 일단 게임 시작 전에 진짜 말씀드릴게 있어요. 제가 딱 첫 영상 올렸어요.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블랙핑크 춤추는 그런 제페토 영상을 올렸는데 미칭 아니라는 댓글이 진짜 많은거에요. 진짜 최윤님이세요? 막 이런거 있고 진거 영상 올려달라는 분들도 있어요. 막 찐이에요? 막 이런 댓글도 진짜 많았는데 찐입니다 여러분. 찐찐찐찐찐찐이야 아 진짜 저거든요? 아 진짜 저에요. 이거 믿어주세요 여러분. 제 제페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짠! 저랑 닮지 않았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제 캐릭터입니다. 제가 게시물 올리니까 저한테 선물을 많이들 주시더라고요. 최소분들이. 이렇게 선물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이것도 하루만에. 하루만에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저 진짜 감동받았어요. 와 대박이에요 진짜. 여러분 입고 착용해서 게시물 다 올리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자 이제 한번. 프로필을 꾸며볼까요? 이 뒤에 배경을 꾸며볼게요. 채소분들이 배경도 선물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배경을 어떤걸로 할지 골라볼게요. 요거 요 하트뿅뿅이 채소분들이 선물해주신 거거든요. 화려한 반짝이랑 이런 하트. 이런 것들 다 채소분들이 선물해주셨어요. 저는 이 하트뿅뿅이 요거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걸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요건 뭐지? 이건 벽에 거는 것들. 설정하는 건가보다. 이 버튼을 누르면은 벽에 걸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요거는 제가 구매해서 꾸며볼게요. 요런거. 오! 이거 좀 예쁜데? 천장에 조명하고 식물 같이 있는 거를 걸어드릴게요. 오 요거 귀엽다. 이 쇼파가 진짜 찰떡이다. 이걸로 사야겠다. 짠! 이렇게 완전 예쁜 배경이 나왔어요. 와 진짜 예쁘다. 아 진짜 잘 어울린다. 이제 배경도 꾸몄으니까 옷도 한번 갈아입어볼게요. 진짜 채소분들 덕분에 옷이 진짜 많아졌어요. 아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옷을 딱 갖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딱 보내주셨어요. 와 진짜 이걸로 한번 갈아입을게요. 지금 신발을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 검정색 신발로 구매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캐릭터 옷도 바꾸고 배경도 꾸미고 재밌게 놀아봤는데요. 앞으로 제페토에서 더 많은 활동 할 수 있어야 해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게시물도 자주 올릴 예정이에요. 이렇게 친구와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채소분들하고 랜선으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 찍고 약간 그런 거. 팬미팅 같은 것도 여기서 할 수 있대요. 제페토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과 최대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소분들 다 같이 제페토에서 놀아요.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